친구의 이름으로 찬이는 근데 잠을 너무 못 이겨요 이게 너무 단점이에요 찬아 일어나 일어나야지 이러고 또 자요 사실 또 씻고 나오면 또 자고 있어요 이러면 내가 찬아 일어나야지 형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이것도 한 2, 3번 정도였는데 제가 한 3, 4번 정도 깨우잖아요 찬아 가야 된다 그 뜻을 막 부랴부랴 막 챙기고 또 그렇게 계속 링기죽거리고 또 화가 난다고요 정석이요 정석 네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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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네 한 3단계 정도 두 단계 남았네요 네 두 단계 남았어요 다음엔 진짜 안 일어나면 물새를 한 번 하고 V LIVE 하겠습니다 물새를 하는 거 V LIVE로 제가 만약에 진짜 안 일어나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 기준강 자 얘들아 일어나 하고 의진이 형은 씻어요 근데 저녁 다시 자요 맞아요 애들 항상 깨우고 이렇게 깨우고 저 씻으러 가잖아요 애들 항상 다시 이 상태로 그대로 자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제 집이 없었는데 의진이 형이 이제 잠결에 말하도록 누구만 일어나 조명 다 꺼져있는데 누구만 일어나 일어나야지 왜 웃고만 있어 일어나 옷은 다 입고 잤네 준이가 코를 엄청 많이 골어요 코를 골아요? 네 1,2층으로 나눠서 사는데 층간소음이 굉장한 어허 그리고 약간 복쯤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소음이 그걸 왜 얘기해요? 진짜 너무 마음에 코 많이 골아요?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요? 코 속 좀 볼까요? 아니 약간 비중격 수술하면 돼요 이거는 또 수술도 있으니까 아 근데 코 골는 거 모르셨어요? 그래도 코 안 골고 자는 것보단 코 골고 골고 자는 게 더 좋지 않나요? 야 인간적으로 자기보니 별로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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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e 네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네 シュウマサイズ、小学生。 ケンカすな、ケンカすな、ケンカすな、いびきのことでケンカすな、ケンカすな。 でも、いびきは僕もちょっと強いけど、僕より強いです。 ジュン君もすごい。 じゃないです。 何でウゾついてんの? 強いです。 今度ちょっと一回寝るところを回してきてもらおう。 よかったら、ちょっと今度に僕がちょっと映像を差しにして、どっちがうるさいと安定しよう。 それで決着付け。ほんで、どっちも一緒ぐらいやったら、もうとにかくマルコが謝ろう。 マルコさんがおめんねん、マルコさんにサバレドスもできない。 はい。 はい。